오늘은 제가 리볼버라는 칵테일에서 영감받아 만든 John After Hangover라는 제 칵테일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커피와 술에 쩔어 밤잠을 설치고 찾아오는 숙취 이후에 졸린 상태를 맛으로 표현해보았는데요 오렌지와 정말 잘 어울리는 커피, 버번, 메스카를 오렌지필과 그랑마니에를 이용해 묶었습니다 맛있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린싱하는거야? 예 후아스랑 같은 거 그랑마니에를 린싱하는거야 이거 뭔가 되게 비싸요 그래고요 울라가 맛있어 아 그 페리스 뉴욕파에서는 2075에 그 압센트를 린싱하는거야 아 진짜? 그런 뉘앙스였습니다 아 이거 먹어본 것 같아 재료 보니까 알겠다 그쵸 저요 저 이거 하는거 있어요 근데 그때 그랑마니에 린싱을 안했을거에요 응 하니까 밸런스가 싹 잡혔어요 아주 깔끔하게 잡혔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는게 그 커피쪽에 산미를 어떻게 이렇게 녹일건지가 참 기대됩니다 사실 커피쪽에 산미를 녹이려고 했던 시도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 칵테일이 솔드아웃이 됐습니다 산딸기 시럽이 들어가는 악배전 원두를 악배전 에스프레소를 형상화한 에스프레소 마티니가 있었습니다 메뉴판에 있었어요 근데 안돼요 산딸기 쇼트 젠장 젠장 타이밍이 항상 안 좋다니까 산딸기 꼭 뭔가 이거 어? 이거 맛있는데 한번 쓸까? 하면서 쇼트가지고 그럼요 그렇더라고 다른 커피 리큐어는 생각을 안해보셨나요? 어떤 카파리 보르게띠요? 보르게띠나 미스터블랙이나 미스터블랙 있잖아요 뭐 쓰는구나 보르게띠도 있어요 블렌디가 된다 네 3종 블렌디입니다 변데저기 쉽지않고 쉽지않고 두려워요 두려워요 네? 두려웠습니다 어디까지 어디까지 알지 괜히 뭐 빠뜨롱이 있으니까 쓰는거고 나 나 나 근데 형도 그럴말라 자기가 30같은 29초 나 블렌딩 안해 아니 형은 클래스할 때 비율 맞춰둔 거 보면 진짜 변데저기야 아니 그렇게 해야지 설탕이 호모자야 설탕이 호모자 설탕이 호모자 아니 설탕은 설탕은 너 해야되는 곳은 꼭 맞지 불필요한 데는 안 맞지 일반인에 불필요한 데는 안 맞지 일반인에 불필요한 데는 스펙트럼이 정답 형이 불필요한 데는 스펙트럼이 정답 아 그치 그치 맞아 불편하지 저번에 형 구체적인 클래스 할 때 좀 빡세긴 했어 그래가지고 얘가 나한테 나 그 유럽인데 얘가 나한테 컴플레인 걸 어떻게 해 아니 아니 제가 왜 과일 거기 쏠고 있어도 되냐고요 저 디스코파티 때도 진실을 알고 제발 살려주세요 나는 싫어 제가 진진빌이랑 페이버플레인 진진빌 페이버플레인 진진빌 페이버플레인 바디에 스메시 바디에 스메시 바디에 스메시 진 바디에 스메시 진 바디에 스메시 일단 치킨 시켰고요 어디 계세요 이따 6천원씩만 보내주세요 예 만원 쿠폰 수고해 흐악 아 네 비싸고 188천원 아니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육되는 동물을 가지고 나 오늘 결제금액에서 빼줄게 굿 아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육되는 동물을 가지고 요리를 하는데 염지 잘해서 튀겼잖아 한잔 해 한 마리 여덟 조각이 한 마리 아닐까요? 여덟 조각이요? 여덟 조각 금색으로 입혀서 그게 아닐까? 아무리 대단하지만 쉽지 않다 솔직히 아까 열두 조각이 2만원 시켰 수 있었어 영신은하집에서 가져온 헬라 비터스입니다 헬라꺼야? 오오 못 비터스 헬라 오렌지 오렌지 이거 범들로 있는 거야? 아 맞아맞아 저거네? 응 아까 3분만 일찍이셨어도 6조각에 2만원 먹을 수 있을까? 아 잠깐 녹화중이죠 네 어 함구는 안해도 되는데 그 순화를 좀 해주세요 한번 좀 피해주세요 제발 그 수요와 공급의 업체에 따라 들어오는 양이 많으면 가격이 내려가는게 맞는건데 가격이 내려갈 일이 없으니까 저희가 화가 많이 나죠 우리나라 통신사 같은 느낌이요? 예 그렇습니다 혹시 단통법 찬성하세요? 단통법이요? 아 아 제가 욕말고 할말이 없어 아 아 개웃기다 제가 안돼 나 이거 영상 못쓸거 같애 아 제발 왜 이러는거야 나한테 내가 육사를 가지하는거 고마워야돼 나 너 썸네일에 코리안 히틀러 박아버린다 진짜 아니 하이리 거기서 그거 하지말라고 하이리 거기서 그거 하지말라고 하이리 아니 내가 독일사람한테 이거 인정받았어요 제가 강릉을 이번에 갔던게 독일인 교월학생들 두 명이랑 간거거든요 두 명이랑 그 아직 아는 형 한 명이랑 제가 그 그니까 너네 이거 하면 잡혀가냐 내가 물어봤는데 넌 한국인이라 괜찮다 독일인이 그러면 잡혀간다 그러니까 어? 나 한국인이니까 이거 해야되네 그니까 이거랑 이거를 같이하면 방해가 다르니까 서로 이게 중축이 되거나 이렇게 아 이상한 애들 여기 웃긴 점 둘이 남녀고 커플임 커플이 같이 교환학생을 거에요 오 재밌었는데 굉장히 굉장히 재밌는 애들이었는데 왜요? 왜요? 나노 내 입맛에 너무 맞아 그니까 형은 큰일 났다니까 인간상성 인간상성이라니까 근데 사실 그 문제는 뭔지 알아 나도 그래 아하하하